오늘 한낮엔 무덥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북도와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오르고 습도도 높겠으니 한낮에 야외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낮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도 영서와 충청북도 그리고 남부지방 일부에서 최대 40mm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또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가 되겠고요. 강릉 31도, 남부지방은 대구 33도, 부산 29도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계속해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진도북은 사고 해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고 파고는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 다음 하루 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